뭐라고? 2년 이따 내가 살아있을때도 없었어 그러니까 나도 준비하게 시간에 여유를 줘야지 그전에 나 다 쓰고 좋을 거다 뭐? 나 그전에 다 쓰고 좋을 거다 나도 애들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니까 뭐라고? 구멍차 레이 레이라고? 응 갑자기 그거래가 생각나네 레이 를 향해서라 구멍차 이거 그래 아니 저기 뭐 그래 저래 찍고있나? 저거 뭐 하거든 사항 박았나? 응 어? 저 다 없앤네 아파트도 서다는데 뭐? 아파트도 서다는데 저게 일반 콜모가 아니었나? 아파트도 서다는데 저 킨베르 때 맞으면 해도 아파트도 서다는데 요즘 대구에 아파트가 한창 많이 올라오네 너무 많다 오구 어디서와? 일단 사용마다 상품은 내 입kom이나 안 하는거 같아요 어때요? 후라이팬 이쪽에는 원래 안오는데 이거 이거 3개 이렇게 있는데 3개밖에 없나봐 3개 3개 4개 한 소가 덮고 난 알갓 좀씩 덮고 달지않고 고춧가루 게맛살이 응, 크레미 이거 뜯어봐라 안에 또 파이가 나 못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시 돈까스는 바로 여기가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이리 먹는 정말 난 일본에서 살수면 되겠다 양이 더하거든 와인 이건 뭐? 아니 이거 와인 쇼핑 교재 아무삼 reading 4개 천원 수가 있음 4개 천원인가 여러분 4개 천원 4개 천원 4개 천원 5개천원 비엔노소스 동태장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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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젓이라고 뭐? 매일젓이라고 귀엽네 귀엽네 냉장고 담았어 아 야하면네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치킨 rugget 시켜먹고 치킨 돈까스 콩나물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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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고추장 와아아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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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옆에 붙여서 그냥 붙여야 돼 그게 바뀌는 게구나? 응, 이게 저쪽에 아니, 이거 자체도 바뀐가요? 응 다 바뀌었네 아빠 초밥은 애들 없나? 초밥은 애들 없나? 이런 거는 검색해 보고 먹어야 돼 뭐? 맛이 진짜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선택하는 거지? 아니, 나는 실험 대상이 되게 싫어 아, 또 라면 종류 많네 정말 많네 비비고 맞나? 맞네 오, 그녀비 비비고 있어 네 새롭게 바뀐 이이힝만 원 아니, 맞아 맞네 바뀐 정화로 됐는데 우리가 하하하 우리가 하루 발걸음을 끊어가지고 잠을 안 버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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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포인트 계획하는거지 이거도 포인트 계획하는거지 바삭으로 봐봐 바삭으로 봐봐 바삭으로 봐봐 바삭으로 봐봐 옆에서 어디나? 잘 따라와 보지 마 잠깐만 바삭으로 봐봐 바삭으로 봐봐 바삭으로 봐봐 바삭으로 봐봐 바삭으로 봐봐 바삭으로 봐바 inka 왕기 청양고기 제 것도 안 하지마는. 쉐어라 자기 필요한 거네 그렇게